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마이씨가 어디에요? 많이 울었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여러분 마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이제 나 준비해야하는데 그리고 김밥도 만들거에요 친구들이랑 이런 영화 볼거에요 영화 보고 김밥 먹고 그냥 좋은 시간 보낼거에요 솔직히 말하면 가족이랑 토요일에 파티 있었어요 생일 파티 주말이니까 더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잠깐 보여줄게요 꼭 보세요 고샤아리 고샤아리 It's your birthday We're gonna party like it's your birthday 음식 다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검은색 빵인데 밥도 만들었고 김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계란살라드인데 엄청 맛있어요 이거 검은색깔 빵이랑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인기가 많아 여기에 과자 살라드 그리고 여기도 남자살라드이고 이쁘죠 이렇게 코트 만들었습니다 토마토에요 빵집 그리고 여기 엄마 만들었던 빵인데 여기다 코시입니다 이렇게 생긴 막걸리 이거 고샐리나 막걸리 저는 요오다 저는 요오다 저는 막걸리 다 썩 막걸리 너무 재밌는데 소화야 응 응 사랑받았어요 동생 막걸리 너무 좋아서 케이크 왔어요 예쁘죠 언니는 만들었어요 우리 또 물고랑 먹기 시작했어요 귀여워 응 이마도 한번 빼요 너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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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fulfil 네 태경 Davi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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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